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돌면서 매우 더웠는데요.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덥다는 말로는 부족한 땡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대부분 폭염경보까지 확대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돌면서 매우 더운 하루를 보였는데요. 동해안 지역도 30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은 이런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커피보다는 생수와 과일주스 등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야외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30분마다 꼭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울진은 24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는 32도를 보이겠고요.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과 경주 18도, 영덕 19도, 포항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20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가 25도, 독도는 22도입니다. 동해상은 내일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면서 주 후반에는 20도 중반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